하... 으으! 으으! 으으으! 으으으! 으으으으! 뭐해? 흥분하지마. 형아 아버지한테 대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니가 호루새끼야? 만두가. 난 형이 시키는 거만 하네. 맞지? 꼭꼭 숨어라. 정국 힘들다. 정국 할머니 보고 싶다. 정국 할머니한테 가자. 정국 핸드폰 잘 가지고 있지? 응. 누나라 경찰서까지 가면 사이다 사줄게. 사이다? 열 개. 정국 사이다 열 개. 그래. 열 개 사줄게.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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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선명. 배구 선수 했다고 하더니 체력 좋네. 응? 아. 까딱하면 놓칠 뻔했어요. 흠흠흠흠흠흠. 당신은. 악마야. 새하늘님 곁에서 구원 받은 사람한테.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해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들 모두 가만두지 않아. 가만 안 두면 경찰 신고하려고? 성미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애 같은 소리나네? 어우, 몸은 이제 천연대 말이야. 천연대. 천연대. 잘하자. 자, 자, 자. 엘범, 정태. 삭제해. 오케이. 정국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그럼 이제 정국 청국 보내줍시다. 정국! 정국 손목 거슬리 들켰다. 정국 사이다 좋아. 정국 손목 거슬리 들켰다. 정국 손목 거슬리 들켰다. 정국 손목 거슬리 들켰다. 정미야. 이제 가야죠. 이러다 새벽 예배 늦게 있어요. 정국야. 꼭꼭 숨어 있어. 누나가 찾으러 올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돼.